재밌네 나이스 빼 빼 빼 디바 빼 빼 빼 빼 랩 빌둥 빌둥 뭐야 이리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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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야 다리야 다시 올라가 다리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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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가 없다 피가 없다 멜레시님 저거에요? 멜레시님 나 시메트고 잘랐어 아하 맞았다 아 시발 밑에 루슈 나 킬 줘 나 킬 줘 나 킬 나 킬 피 아 킬 바라네 뽕 있어 2층 갈래? 네 야 누가요 누가요 뭐고 여기 있는 골목에 있네 야 루슈 24개 잡아 봐 코트 얘네 지하에 두명 지하에 자리야 나이스 나이스 거기서 자리자가 안 좋을걸? 왼쪽 와야할걸 너 후가 이동이 어 어디야 지하일걸요? 지하에서 나올거 같은데 아닌가? 2층인가? 2층 3명 라인 뽕 받을 준비 뭐야? 걔디가 잡힌거였네? 내 자리야 방해 자리야 자리 자로 하자 자리야 자리 방좁 잠깐만 잠깐만 왜이렇게 빨라져 자 거기서 싸우지 마요 에이 야 2층 간다 2층 야 2층에서 오늘 다 따르자 1층 공격이다 2층으로 살게 2층에서 치아로운거 살게 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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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나 컷 뭐야 이거 겐지 살피 살려줘 살려줘 겐지 컷 살려줘 살려줘 시베컷 그 뒤에 산다 자리야 저거 아인데 가져갔다 가져갔다 나이스 가리야만 바로 심해 심해 나이스 지하에 그어있는거 같은데 지하에 있네 왔다 안왔다 뭐야 오이씨 존나 잡혀 지하에 그어있다 와우 0데스 0 0 0 0 0 0 0 0 심해 15%에는 액 이지 심형 9% 핵 아니에요 15% 정도부터 핵이에요 10% 못찍어서 안달인데 지금 맞종욱이 24%인데 15% 관심이 또 있네 2층 갈거에요? 2층 뭔가 힘들어 보이는데 고고고고고 나 힐 좀 가자 가자 뭐야 와 뭐야 2층 안될거 같아 2층 안될거 같아 너무 힘드나? 그냥 지하로 가는게 될거 같아요 갑옥 오 나이스 강이인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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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샤 아 쏠지좀 한데 라이스 10회짤 컴아 라잇짤 라잇짤 랴짤 탈이야 탈이야 나이스 얘네 뭐 흉가격이 있나? 꼈다 수고하셨어요 쉬운데? 아 파취를 안 왔으면 좋겠다 아 왜 다 나가? 파취를 좀 구경하고 나가지 파취를 좀 구경해라